1타 로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학원에는 1타 강사가 있고 로또에는 1타 로또가 있습니다. 1타 로또는 확률을 높인 핵심만 제공하고자 합니다. 시간은 짧게 확률은 높게 1타 로또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상위 당첨으로 가는 티켓을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은 제외수를 예상하는 시간입니다. 본 영상에서 제공하는 제외 예상수는 주관적인 분석에 의한 자료이니 참고만 하시고 최종 선택은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1타 로또입니다. 이번 회차 제외수를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로또 분석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부분이 바로 제외수를 예상하는 것입니다. 제외수를 뽑아서 당첨 예상수의 범위를 축소하여 당첨 확률을 높이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제외수를 나열하면 차후에 복귀의 자료가 되지 못해서 그룹별로 표를 만들어서 이전 회차의 기록도 같이 볼 수 있게 하여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각 그룹에서 중복되는 수가 나올 수 있고 매회 예상되는 제외수의 개수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회차 그룹별 제외 예상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차 제외수의 개수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음 회차 제외수의 개수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차의 희망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길 바랍니다.